프로야구의 특급 뉴스가 터질 예정입니다. 최근 A구단 간판타자 B선수가 구단의 방출을 요청하며 구단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야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구단과 긴 대화를 나눴고 서로 협의하에 향후 절차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만간 해당 선수의 웨이버 공시가 될 예정이며 현재 해당 선수는 이미 모든 짐을 싸서 팀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구단은 수도권의 구단으로 알려졌고 팀의 간판타자라는 점에서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KT위즈의 박병호 선수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KT위즈 내야수 박병호는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44경기 타율 1할 9푼 8리 20안타 3훈런 10타점 10득점으로 강백호와 문상철의 맹활약 속에 지난 시즌에 비해 출전 시간이 확 줄었고 들쭉날쭉한 출전 시간 속에서 컨디션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악재가 또 터졌는데 박병호는 지난 25일 키우미어로즈와의 경기에서 8회 대타로 나왔지만 스윙을 하다 허리 통증을 느끼며 결국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습니다. 구단에서는 상태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단순한 허리 통증으로 인한 엔트리 말소가 될지 아니면 소문의 중심에선 비운의 스타가 될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박병호는 1986년생으로 2022년 KT위즈로 이적하며 당시 계약금 7억원 옵션 3억 연봉 20억 총액 30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면서 극심한 부진에 빠진 박병호는 결국 선발에서 제외되는 불운을 겪으며 이강철 KT감독 역시 선수를 걱정하며 박병호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라며 선발 제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고 타격코치 역시 박병호를 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부진은 끝무를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1군 경기에 계속 출전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이며 오히려 1군에 있으면 팀에 해가 되고 팀 승리를 깎아먹는 원흉으로까지 읽혀지고 있으며 그만큼 박병호의 부진이 심각한 모습이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타율도 문제지만 내용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정교한 타자가 아니었기에 타율 부분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지만 박병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타가 실종되고 거의 모든 아웃이 삼진일 만큼 전혀 공에 대한 대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타율이 같아도 어느 정도 공을 맞추면서 범타로 물러나는 것과 대부분 허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빈도가 많은 것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배트의 공을 맞추기라도 해야 내 안타가 되든 행운의 안타가 되든 뭐라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배트의 공을 전혀 맞추지 못하는 현실에 아무런 결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주고 좋지 않은 흐름은 끊어주는 것이 4번 타자의 역할이지만 오히려 박병호는 좋은 흐름은 끊고 좋지 않은 흐름은 이어주며 타선의 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선수 자신도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 생각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선수가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박병호가 구단과 상호 협의하에 팀의 방출을 요청했다면 박병호를 모셔갈 팀이 많은 것 또한 사실로 웨이버 공시가 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 구단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박병호가 어느 팀으로 가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